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라이브로 김종배 씨 선집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도 좀 다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보증금 5천만 원도 3천만 원도 몰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 측은 법원 결정에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역시 보석 취소 의원은 그 집회 참사권과 이것 때문이죠? 조건 위반이 있는 건데요. 원래 지금 보석했던 판사하고 보석을 취소했던 판사가 같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집회 참사 가지 마라. 불법한 집회. 그걸 조건으로 했는데 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문을 함유하고 보석 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TV 화면에 그런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신문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금 보석 취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그러면 보석 취소를 위한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신문입니다.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확인할 여지도 없이. 확인도 하고 변명도 들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변명거리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 절차 없이 바로 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소한 것이 궁금해서 보증금 가운데 3천만 원을 몰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수를 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원래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석을 조건으로 내는 어떤 보증하는 금액인데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재판 끝나면 보증금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이제 재판을 하면서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면서 2천만 원 정도는 증권만 끊어오라고 보험회사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요. 3천만 원만 자기가 직접 납부하는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아. 네. 그 전에 이제 맞아요. 3분의 보증보험으로 대신한 경우는. 그렇죠. 보증보험으로 2천만 원을 하고요. 3천만 원은 자신의 현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이 몰치되는 상황이에요. 2천만 원은 벌써 증권을 끊었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을 납부하는 형국이고 그게 지금 몰치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석을 허가하는데 보석 조건을 안 지키면 보증금도 그냥 몰수입니까? 네. 몰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몰수라고 쓰면 왜 몰치라고 쓰면. 법률 용어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걸 자꾸 여쭤봐서. 아무튼 정광호 목사 쪽에서는 항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재수감대자 즉각 항구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전 목사가 서울 구치소 가는 길에 지지자들이 다수 몰리면서 우산도 씌워주고 했다는데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라며 항구에 대해서 애초에 밝혔던 터라 예고된 행위이긴 했습니다. 다만 항구를 하더라도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결국은 또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 거잖아요. 본인이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정권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대통령과 맞짱 뜨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겁니까? 본인의 어떤 급을 자꾸 높이려는 문제도 있을 거고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집회 시위를 나서는 명분 자체를 자꾸 문재인 대통령이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정권에 타답을 받아서 다시 끌려 들어가니 나를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은 예정대로 투쟁을 멈추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건 그분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 다시 재수감이 됐고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높죠. 높죠.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특정 정당을 집회에서 옹호하고 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보석이 됐다가 보석 취소가 된 거고요. 또 최근에 집회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 수사가 될 거고 합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719님이 질문 주셨는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가 된 걸로 아는데 다시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보석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안 해줄 겁니다. 조건 보석 위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안 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항고도 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연일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무지 변경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당시 군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면서 추 장관의 아들인 서 씨의 근무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변경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전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씨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취재원의 목소리인데요. 처음에 이사단에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규정대로 했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추미애 장관의 남편인 서 교수와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주 구체적인 해명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다른 어떤 부대 내에서 어떤 보직 변경이나 이런 건 지휘관이 뭔가 가능한데요. 근무직 변경은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의정부에서 용산이라고요. A 씨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물어봤을 때 해 줄 수도 없어요. 본인이. 본인이 해 줄 수 있으면 뭐라도 해서 설득시키는 건데 불가능한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지금 설득한 게 청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는 몰라도 근무지 변경은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보직 변경은 완전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는지는 사실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아들이 의사가 아닌데 의사시켜달라고 하는 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게 추미애 장관의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자기가 훈겼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청탁 단계에서 이 두 사람이 온 건지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면 청탁 단계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나눠져 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로 자기가 부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단장 입장에서. 그러면 이 맥락으로 놓고 본다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근무지 변경을 요청을 했길래 그 자리에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놓은 게 맞는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 얘기상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세 사람이 만나게 된 건지 지금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거기서 저는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러면 단장을 찾아와서 단장을 찾아와서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면 일단 면회. 단장 면회가 가능한지부터 점검이 돼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만나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원래부터 잘도 아예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그 안 되는 거를 굳이 또 설명을 40분 동안 앉혀놓고 했다라는 것. 또 면회를 요청했다라는 것. 이거 저는 40분 동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양쪽의 가능성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단장 입장에서 만회 하나라도 여기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특정해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0분간 이야기를 했다라는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정에서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겪기 힘든 얘기를 얘기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가 등장했던 거하고요. 40분이라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대 지휘관하고 부모가 40분씩 면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부분을 갔을 때는 이런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때문에 40분 동안 앉혀서 훈계하고 가르친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입장을 밝힌다 이런 거라면 모르겠으나. 교육을 40분간 했다. 교육이라는 표현을 쓴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땅옴표 안에 그대로 있는 교육.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 단장이 어떤 군대 시절의 어떤 이런 언어습관이라고 이게 묻어서 나온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정말로 세 사람이 40분간 만났느냐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만날 필요도 없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만났느냐 안 맞느냐 일단 이전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전부터 확인될 부분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당초 제기됐던 게 휴가 의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국민일보가 서 씨 측의 변호사와 통화한 내용을 기사화를 했는데요. 이 보도를 보면 개인 연가 절차를 누가 밟았느냐라는 질문에 서 씨가 이메일로 낸 후 나중에 서 씨 본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육군본부 규정을 어기고 장기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육군 규정과 카출사 규정이 좀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2차 변과에 대해서도 일단 구두로 허가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먼저 보내준 후 나중에 원본을 들고 직접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 장관과는 전혀 무관한 절차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쪽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JTBC 보도를 보면요. 국방부는 논란 중인 서 씨 휴가에 대해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나 자체적으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부분을 검찰에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휴가 사형의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식 기록이 남아있고 구두 승인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내부적인 잠정 결론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명령이나 승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병가 같은 거를 만약에 안 지게 주면 지휘관은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합니다. 군인이 혹시나 거짓말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아픈 사람이 군대에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을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군인의 지휘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을 바꿔놓으면서 병가는 30일 이내에 무조건 보장해주도록 돼 있고 또 연과도 자기 연과를 부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병가를 30일 이내에서 보장을 하게 돼 있으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주장 중에 하나는 중증이 아니고서는 병가를 그렇게 연속해서 갈 수 없다. 규정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제 밑에 있는 훈련 같은 겁니다. 시행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더 큰 시행령이나 법적 규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건 카툴사하고 육군하고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아마 문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병가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고 연관은 자기가 군생활하는 동안 일정부 연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연관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명령 얘기를 하는데 소급 명령도 가능해요. 예컨대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이런 거 알 거예요. 사단장이 너무 병사 잘하는 거 보고 포상효과 보내줘. 그 포상효과 보내주면 당장 가라 그러고 나중에 인사 쪽에서 명령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라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 장관인데 지금 중앙일보하고 전화통화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이걸 보면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보도가 나온 이후에 들었다. 그리고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안다. 이렇게 중앙일보 기자에게 전화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휴가로부터 시작이 됐던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디까지가 그럼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가. 이것들을 분명히 좀 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어느 중간 당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단 이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쪽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일단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정부가 올해 의사 국가고시에 재연기 혹은 시험 접수기한의 추가 연장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손흥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재신청 기간이 6일 밤 12시부로 종료됐음을 확인을 시켜주면서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지금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40개 의과대학 응시자 대표의 의결에 따라 만장일체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아시는 것처럼 한 차례 연기를 했고요. 그렇죠. 3,172명 중 446명으로 총 14% 정도가 응시를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회부여를 이미 준 이상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도 좀 위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시험이 시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8일부터.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사협회나 전공의협회는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사협회에는 성명을 내고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합의 파기까지 시사를 한 상황이고요. 전공의협회의 비대위 역시 2주 내에 시험을 재응시시키거나 원하는 대로 연기되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전공의협회는 일단 현장 복귀하기로 한 거죠? 네. 오늘 아침 7시부터 업무에 복귀를 하되 병원별 비대위는 유지한다는 방침을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진료에 복귀는 하지만 1인 시위 등의 행위를 이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지금 비대위 집행부의 결정에 각 대학 전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왜 전체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요. 집단 휴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학교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부는 모두 사퇴했습니다. 의사교시를 만약에 미루거나 아니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다시 또 휴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업무 개시 명령 내려서 의료법 위반 처벌 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면 합의 자체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요. 지난번에 6명 고발했다가 되면서 고발 치아를 한다는 바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오래 끌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바로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해서 시험 중단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전시험은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간단히. 재응시 이런 것도 이게 실기시험 이런 게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리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는 실기시험인 거죠. 네. 그럼 일단 먼저 접수한 사람 먼저 시험 보고 만에 하나라도 구제를 해 줄 생각이라면 그러면 구제하는 대상들을 상대로 2차 시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시험을 열어주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른 국가고시를 보는 직종이나 그런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잘 없고 이미 기회를 주었는데 충분히 배려를 해서 이것에서 또 의사 국가고시만 해준다는 건 일종의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의사협회 성종우 장치기사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한번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